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번호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번호 은퇴가 되겠습니다. 요즘 주택연금 많이들 가입하시죠? 그런데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시 홍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메리트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을 수령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급보증을 하니까 절대로 연금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도 하겠죠? 또한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 혹시라도 남으면 상속이 되고 모자라도 상한 의무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도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단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거주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편안하게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는 것이죠. 주택연금은 오히려 가택연금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정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의 여명까지 살 경우 최초 주택 가입 금액보다도 적은 연금액 누계액을 받게 됩니다. 25년간 받는데요. 최초 25년 전에 주택 가격 대비해서 70%밖에 안되는 아주 적은 연금을 받게 되겠죠. 100세까지 생존한다고 했을 때 100% 약간 상해하게 되는데 이것도 35년 전에 100% 약간 상해하는가 엄청나게 적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고정된 연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최악의 노후생활비 부족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정된 연금액은 현재 가치가 어느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택가격 9억원 가지고서 65세부터 종신연금 정액형을 받는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물가상승률 3.6%로 했을 때 현재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65세에 받는 매월 연금액은 216만원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10년 후에는 151만원입니다. 70%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는 106만원이고 절반밖에 안되겠죠. 24년 후에는 보통 기대여명인데요. 92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초 대비 42%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장수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2만원밖에 안됩니다. 최초 가입 대비 216만원 대비해서 29%밖에 안되는 아주 저조한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물가상승률 5.2% 가정시에는 10년 후에는 130만원 60%, 20년 후에는 78만원 36%, 24년 후에는 64만원 29.6%, 그리고 35년 후에는 36만원밖에 안됩니다. 겨우 17%에 불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노후생활비 부족을 겪게 되겠죠. 다음은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국가가 지급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추후에 연금을 받지 못한 리스크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사실 연금액 지급을 중단할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구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연금액하고 확정 고정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리스크는 거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연금액 지급 중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나중에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자랑들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망 후 대출원리금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고 남는 경우에는 상속한다고 마치 선심쓰듯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피스 금리가 3.62%로 총 이자율은 5.22% 월복리로 기대여명을 생존해도 상속재산이 없는데 장수한다면 당연히 상속할 재산이 없겠죠.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이 되겠습니다. 대출이자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 말은 왠지 좋아보이는 혜택 같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소득이 없거나 작기 때문이죠. 특히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신용카드를 쓰면 안되듯이 고금리 월복리 이자를 물면서 겨우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조삼모사보다도 더 나쁜 최악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연금소득이 아니라 대출소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니죠. 대출은 바로 채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면 평생 주택연금 이자를 내야만 합니다. 물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겨우 달랑 연간 200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연봉리 5.22%로 굴러가게 된다면 나중에 내야 되는 대출이자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따라서 대출이자 200만원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사 소득이 있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200만원은 정말로 조적지열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혜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소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없는데 소득공제라고 한다는 것은요. 선심성 구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다 공제해 주지도 않습니다. 200만원 한도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나중에 주택연금은 오래 받을수록 월복리 이자가 눈덩이처럼 엄청나게 쌓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액 누계액, 이자 누계액,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등에 대해서 월복리 이자로 이자를 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종합해보건대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단점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최악의 연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월복리, 대출, 이자의 적은 연금액에 확정, 고정된 연금액에 선의자 방식의 초기보증료를 떼고 매년 연보증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보증료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말도 안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 대안을 반드시 찾을 필요가 있고 최고의 연금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최고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장애 보장해주고 유정연금 주고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평생 지급하니까 가족 모두가 가입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은퇴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평생 투자를 통해서 은퇴자산 확보 후에 은퇴 시점에 현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인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노후생활비 극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설계라고 하는 것은 연금보험 상품 가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즉시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것은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상품 가입이 아닌 지속적인 자산운영 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자산관리를 지원해줄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역량이 있겠죠. 폭넓고 해박한 지식하고 풍부한 경험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겸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편에서 조언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칩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루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천만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요.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두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금액을 전부 비용처리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주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법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시에는요. 대출이자, 재산세, 정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시 5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저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요.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후 200억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시 10년 후 무려 358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시 79억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원, 매년 2,400만원, 30년간 7억 2천원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의 메리트 6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라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막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가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일곱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보험 대비 10여 배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손안되고 코픈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후자산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여덟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지원 받으면서 연평균 기대수익률 10%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효과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투자호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의 이익위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해서 그리고 투자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주구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10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 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 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11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및 손자녀의 재산 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법인 설립부 자산운영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수금을 넣고 매년 자산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실행 시 마지막 메리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자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증여를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줄여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12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 및 자산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이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하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시 증여시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속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방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값진 년이죠. 값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 대개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 또는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일시와 장소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5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개최됩니다. 강남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에 역삼 오프라 갤러리 K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회차는 5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원을 저한테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에서 말하는 장점은 모두 단점이 된다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